자 마지막으로 안전벌벨트 위아리를 흔들어보시고요 이상이 거라 풀리시는 분은 손으로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세요 호킹은 좋습니다 안전벌벨트 이상없이 오전되었고요 앞에 있는 권장선 손잡이 꼭 잡아주세요 따라갈 수 있는 소중한 주의시고요 동무팀은 빠르게 두 바퀴 출동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안전바든 저희 직원이 직접 열어드렸어요 됐다 더 왔다